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력한 곳에 있어요 그런 곳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들어서 약한 것들을 섬기게 하시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뭐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걸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